그 부당한 권력에 순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음악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 이 정도의 굴욕은 내가 감수하고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야 되겠다 양준일 씨도 그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양준일 씨가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배철수 선배님은 그때 당시 활동할 때 그런 록 스피릿 이런 복장이나 두발 때문에 방송, 나는 출연 안 하겠다 이러신 적 없으셨어요? 모두 다 사랑하리라고 노래 알아요? 아니에요 송골메 노래 중에 좋은 노래인데 모르겠네 그 노래가 가요 첫째는 1위 할 때예요 그 노래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타 아르페이조 하고 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담당 PD가 배철수 씨는 좀 안 나와줬으면 배철수 씨 없어도 음악하는 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쿨하게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지 뭐, 지들이 내가 싫다는데 그 앞에 당구장에서 당구 치면서 모두 다 사랑하리 하고 있는 아, 김이야? 오, 대박 다 모두 다 사랑하리 오늘 양준이 씨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공통점이 많네 아, 좋네요 아,เห 아, 부모! who